사안이도 물 많이 먹고, 건우도 물 많이 먹고, 진우도 물 많이 먹는데 사실 물 먹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나. 여기 가고 싶은데. 맞다. 사이에 쏘? 컵에 따르면 물이 반짝거려요. 반짝거린다고요? 우와. 진우는 이런 거 좋아하네요. 이야, 너무 예쁘다. 진우 잘해, 진우 잘한다. 와, 이제 점점 물 따는 거 잘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우와. 이야, 잘 따라. 이거 여기 한번 거느라 나만이랑, 삼촌이 말하는 위치까지 따라가고. 물이 필요해? 삼촌 해줘. 삼촌 목마. 아, 차가워, 엉덩이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정숙이 아직 힘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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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가 흘러. 진아가 그거 뭐 교체해서 물 안 흘리지. 여기 봐. 따라 봐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렇지. 자, 그럼. 진우 돌아왔네. 어쩌지. 이런 건 됐지, 너. 다시. 내가 일부러 안 했겠지? 우와. 우와. 잘한다. 그래도 쑥쑥 컸네, 진우. 키가 또 잘았나 봐요, 그새. 오, 진우 웬일이야.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물. 삼촌 봤다. 됐어. 알았다, 물 갖다 줄게요. 멀티가 안 돼, 멀티가. 알았다, 물 갖다 줄게요. 말은 해야겠고. 진우, 세워주세요, 이렇게. 물 세워주세요. 물 세워주세요. 괜히 사고몽 찐이 아닙니다. 어? 설마. 어? 엄마, 어떡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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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괜찮아, 아프겠다. 그러니깐 물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다 덮어가지고. 아, 이제 또 다시 청소 시작입니다. 언제나 그랬을 때. 어, 나오나 이제 고맙다야. 진우도 이제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미래가 청소를 도와주라니. 이게 익히는 보람이구나. 책임감이 같이 성장했어요. 상자를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박건후. 영어로 쓰네요. 이거 아니야? 아저씨. 정답.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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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옷에? 여기 갑자기 그린 거야? 나은아 삼촌 이렇게 돼. 이거 묻었어. 진우가 이렇게 했어. 좋은 색깔이겠다. 삼촌 옷에 그림 그리는 거. 여기에? 예쁘게 해둘게. 알았어. 나은아 삼촌 옷에 예쁘게 그림 그려주세요. 뒤에 물고기 그려도 돼요? 네. 원하는 거 그려요.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어머, 물고기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 옷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아, 스파이더맨. 또 스파이더맨을 그렸네요. 아, 광희 삼촌 최고예요. 우와, 광희. 선생님, 광희 선생님. 이거 2022년 신상이에요? 세상에. 네 스파이더맨. 응? 어떻게.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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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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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